다음 가수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자식과 돈보다 부부간의 사랑이 최고라는 김선영씨인데요 들려드릴 곡은 니가 최고야 입니다 네 니가 최고야 김선영씨부터 끄덕끄덕을 말해주십시오 김선영씨부터 끄덕끄덕을 말해주십시오 김선영씨부터 끄덕끄덕을 말해주십시오 세월이 어린 나이 모두니 사랑이였다 고기롭다 다시 기롭다 사랑이였다 사랑이였고 삶의 불안한 내로 함께 울고가 그녀의 이름으로 사랑이였다 사랑이였다 아리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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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 아리아ạ 아리아wend poorerois에 오야야야, 오야야야, 봉투하러 가세 오야야야, 오야야야, 봉투하러 가세 이 세상에서 니가 최고야 봉투하러 가세, 봉투하러 가세 봉투하러 가세 봉투하러 가세 봉투하러 가세 소리리 나이 몬이 사라지로 가 도리로다 자식이로다 사라지로 사라지로 가세 사라지로 가세 그대 나의 영원한 사라 오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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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투하러 가세 오야야야, 오야야, 봉투하러 가세 오야야, 오야야, 봉투하러 가세 이스라엘에서 니가 쬐 보여 아야리야 아야리야 못하러 가세 이스라엘에서 니가 쬐 보여 이스라엘에서 니가 쬐 보여 이스라엘에서 니가 쬐 보여